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결국에는 한 번 상승을 뿜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나 삼성전자가 6만 7천 원을 넘어서서 6만 8천 원까지도 상향 돌파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6만 8천 원, 즉 6만 6천 원 자리도 돌파하기 쉽지 않은 자리가 계속 지급되어 왔었는데, 최근 한 3개월 동안 형성되었던 정고점 자리를 돌파를 시도하고,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증시가 한 단계 그래도 레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섹터의 상승은 삼성전자 개별 종목만의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양호해지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2,500선에 대한 이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흐름들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7만 원, 8만 원을 향해 가는 흐름들은 아니겠지만, 반도체 섹터들에서의 중소연수단이라든가 중형주 쪽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있을 우리가 G7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신재생 관련된 흐름이라든가 환경 관련된, 기후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이 점도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OC 관련된 흐름들과 신재생 관련된 흐름들, 그다음에 재건 관련된 모멘텀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이슈로서는 FOMC 의사록이라든가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은행 금통위도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금통위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한 단계 레벨업한 상태에서, 중소형산들도 좀 낙시 효과를 보이면서 상승 순환매가 이어지는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한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